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지민을 향한 영화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친구가 영화 이터널스 ost에 선정된 배경이 공개될 화제입니다. 최근 영화 이터널스의 감독 클로이자오가 뉴스 채널 이티드 대화의 인터뷰에서 영화 ost에 지민의 첫 프로듀싱 곡 친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클로이자오 감독은 가사가 이터널스 캐릭터 간의 감정과 일치한다. 며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친구를 가장 좋아한다. 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민을 너무 좋아한다. 그는 너무 귀엽다. 며 수줍게 웃었다고 알렸습니다. 클로이자오 감독은 영화 노메드랜드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여성 감독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거장입니다. 이터널스를 통해 다양한 배역과 영화 사운드 트랙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케이팝 전문 매체 코리아 부도 마블 이터널스 감독 클로이 초이가 친구를 영화 ost로 선택한 이유라며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제56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감독상과 제6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등을 수상한 미국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화가 사진작가 음악가이며 영화 제작자인 거장 구스반산트 감독은 배우는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평화로운 같은 걸 지닌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 지금 bts 지민이 바로 그렇다 라며 지민을 찍고 싶다. 고 2019년 영국 아이디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의 공동감독과 각본으로 참여한 제러드 부시 역시 공개협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토니상에서 뮤지컬 최고 안무가상과 최고 연출가상을 동시 수상한 거장 안무가 매튜 본도 지민의 2016년 연말가요 시상식에서 선보인 현대 무용영상의 특별하트를 보내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민의 무한한 다방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민은 대중음악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이터널스 개봉일 3일에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에서 지민이 영화 이터널스 개인관련 토픽 1위에 오르며 막강한 화제성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진행되는 전국 극장과 1500개의 무인 티켓 발권기 광고에 이어지고 반대편 파라과이의 팬들이 친구 ost 삽입 기념으로 극장 내 디지털 미디어 광고가 송출로 응원 이터널스 흥행몰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올해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의 역대급 레전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극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4일 2021 mma를 앞두고 멜론은 공식 sns에 지금까지 회자되는 mma 레전드는 무엇? 이라는 주제로 티저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여러 아이돌 그룹의 단체 영상 중 지민의 블랙스완 동무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민은 지난해 mma에서 비상하는 흑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한 수중 퍼포먼스로 한편의 뮤지컬 예술 영화를 방불케 하는 압도적 존재감을 발휘 감탄을 부르며 지민이 곧 블랙스완이라는 공식과 상징성을 다시 한번 부여했습니다. 현대무용에 기반한 정규사집 성공개곡 블랙스완 무대는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출신 최초 전체 수석을 차지할 만큼 깨어난 실력을 갖춘 팀 내 유일한 전공자인 지민을 필두로 내세운 퍼포먼스로 지민은 이 무대를 통해 팬과 전문가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아 화제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 무대에 예술성을 부여해온 지민은 케이팝을 떠나 전세계 보이그룹 최고로 손꼽히는 레전드 무대를 선보이며 연말 지민이라는 수식어가 생길 만큼 유독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독보적 솔로 무대를 선보여 왔으며 mma와는 특히 인연이 깊습니다. 지민은 한복과 부채춤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린 2018 mma 특별 무대 아이돌 인트로 부채춤 퍼포먼스로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김백봉 부채춤 보존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주중 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 영상에 활용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에 등극했습니다. 2019 mma에서는 대형천 하나로 다를 신 아르테미스를 표현한 I need you 현대무용 동무로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500만 이상 트위터 언급량 등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점령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지난 10월 서울대 미대동문 전시회 지영선 명예교수를 통해 한국 전통춤인 찰뿌리춤과 결합한 프레스코 병풍으로 재탄생 예술의 전당에 전시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외 매체 올케이팝과 업스테블디 뮤스크는 지민은 단순히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이다. 그는 댄스 퍼포먼스를 위해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임팩트는 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동작의 유동성과 독창성에 기인한다. 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